아우 음 음 음 음 오케이 고고 지금 몇 시야? 현재 시각은 오후 5시 53분입니다 뭐? 아! 아 방송이나 난다 아우 아 좋아 아 아 어 바람 좀 쐬러 가볼까? 오케이 고고 지금 바깥 날씨가 어때? 현재 인천의 기온은 26도이며 대체로 맑습니다 기상 예보에 따르면 오늘밤 예상 기온은 23도이며 맑겠습니다 음 날씨 좋네 아 바깥 한번 나가봐야겠다 아 날씨 즐기는데 아 오늘 미세먼지가 어떻지? 오케이 고고 오 오늘 미세먼지 어때? 현재 인천의 미세먼지는 좋음입니다 크으 33 역시 우리 공기청정기가 최고야 네 내 사랑이 마리를 내리며 추억이 되살아나고 네가 내릴 그 길을 따라 걷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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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가난 내가 널 기다려 오케이 고고 노래 한번 불러줘 노래 연습중 그만 컴백 힐러미 페리라 그걸 순간만 outro 10분 후 10분 후 10분 후 속에서 오케이 고고 분위기 좋은 노래 들어줄 네 알겠습니다. 감성 충전 분위기 있는 오프스틱 팝송 모음 콘텐츠를 유튜브에서 재생합니다. 술이 달다. 네 알겠습니다. 오케이 고고. 아 술 취했어. 옛 변인에게 전화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. 그런 거 없어. 오케이 고고. 나 너무 외로워. 제가 희주님 곁에 있으니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. 그래 너밖에 없어. 음. 음